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아직도 이니지로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상 광고도 사용하고 싶은데, 영상 제작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채찌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찌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채찌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채찌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아직도 이니지로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상 광고도 사용하고 싶은데, 영상 제작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텍스트 입력과 사진 선택만으로, 짧은 광고 송출용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채찌PT 플러그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V플레이트 비디오 애드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우선 채찌PT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V플레이트를 검색하고 나오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줍니다. 그런 뒤에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름, 제품이나 브랜드의 대략적인 소개, 상세한 묘사와 특징 관련된 이니지를 요청합니다. 이미지는 가능하신 분들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트용으로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어 진행할 것입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자연 가구입니다. 모던하지만 미니멀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가구를 판매합니다. 자연 가구는 2023년 8월, 신혼부부가 뽑은 최고의 가구 브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름맞이 최대 20% 할인까지 진행 중입니다.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결과값으로 나온 것을 보니, 몇 가지 템플릿 선택지를 주고, 여기서 선택을 한 뒤 본인이 원하는 비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한번 각각의 템플릿이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시로 이렇게 5가지를 준 것은, 각 브랜드나 제품의 무드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게끔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다섯번째 템플릿을 16대9의 비율로 사용하겠다고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영상 렌더링이 가능한 URL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사실 채찌PT의 플러그인 부분에서 어떻게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다운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V플레이트의 앱사이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편집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V플레이트가 처음에 한국어, 영어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채찌PT의 플러그인은 보통 해외기반 서비스여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한국에서 개발한 서비스였습니다. 좌측에는 메인 컬러, 서브 컬러, 폰트 컬러, 배경음 등을 수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템플릿에서는 따로 수정이 불가한 것 같았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제가 임의로 만든, 자연 가구 브랜드에 맞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각 장면별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한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채찌PT에 입력했던 테스트 브랜드 컨셉을 이용, V플레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장면별 구성 요소를 수정했습니다. 텍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템플릿에 잘 어울려요라는 문구가 나와야, 기존에 정해져 있는 템플릿의 크기나 틀에 적당한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장면별 구성 요소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한 뒤, 우측 위에 있는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완료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준비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진행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 렌더링이 완료되었으니 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 놀랐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가구라는 느낌의 광고와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측에 다운로드 유형이 있는데, 현재 무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어 워터마크가 존재하고, 워터마크가 없는 영상은 따로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저장한 뒤, 요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매달 3건의 무료 렌더링이 가능하나, 워터마크가 존재하고 상업적 이용이 불가합니다. 베이지 플랜은 27,000원으로 무제한 영상 렌더링에, 워터마크가 없으며 상업적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정적 이니지 광고만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 광고라면, 그리고 한 달에 27,000원으로 무제한으로 영상 제작 및, 다운이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광고는 진행하고 싶고,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쉽게 제작하고 싶으시다면, 브이플레이트 플러그인과 서비스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